우리 일본 시마세이키에서 나온 STS1 APEX 3라는 제품은 니트, 텍스타일, 그리고 프린트, 레이스 전 분야에 걸쳐서 실제 샘플을 만들지 않고 가상 버추얼 샘플을 만들 수 있게 나온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특징적인 기능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을 경우에 이미지의 색깔을 간단하게 특징색들로만 압축을 해서 다양한 배색 작업을 하는 것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작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을 때 왼쪽에 어떤 브랜드 사진이나 컨셉 사진을 꺼내 놓으시면 그 사진 안에서 자동으로 포인트가 이동을 하면서 자동으로 자연스러운 배색이 작성됩니다. 일일이 칼라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배색을 했을 때 디자이너 분들은 감각적으로 그 마음에 드는 칼라를 뽑아주시면 되고요. 니트 디자인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원하는 게이지와 밀도를 선택을 하시고 니트에 넣고 싶은 니트 조직들을 선택을 해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카드나 기본적인 케이블, 스카시, 그리고 링스 조직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약 천여 개 정도 들어있어서 자연스럽게 배치를 하실 수도 있고 수정을 하셔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뮬레이션에 있어서는 등록되어 있는 원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용하고자 하는 원사를 스캐너에 입력을 해서 미세한 헤어까지 뜯어내서 가장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사는 다양한 멜란지안이나 염색량, 그리고 헤어가 미세하게 들어간 원사까지도 전부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맵핑을 조금 설명해드리면 이런 방식으로 만든 디자인 소재들을 원하는 모델, 사진에다 맵핑을 하셔서 좀 더 정확한 제품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폰 느낌의 원피스라거나 좀 전에 만들었던 니트 디자인을 니트웨어에 합성을 시켜서 다양한 제품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페럴에서 있어서 니트, 환편, 텍스타일, 그리고 프린트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디자인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